과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 구하기 듣고 따라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빌라를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. 아, 그래요? 전세를 찾으세요. 월세를 찾으세요. 월세였으면 좋겠어요. 새로 지은 빌라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? 남양인 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요. 그 집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?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. 방은 두 칸이고 새 빌라인 만큼 아주 깨끗해요. 제가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월세는 40만 원 정도면 좋겠어요. 일단 집을 먼저 보고 월세는 집주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세안을 보는 것이 좋아요. 이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